열창 코너입니다. 가창력 하면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가수 몇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이광조씨, 윤신혜씨, H2O 같이 꾸미는 저희 콘서트입니다. 어려운 도시를 꿈꾸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물윤톡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몰아본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슬픈지 어디가 느낀지 그부도 말을 안 해 그부도 말을 안 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의 친구는 내게 이런 말을 가끔씩 하지 내가 울적할 때 걱정하지만 항상 많은 날이 기다려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 너의 길을 찾아온 좋은 나락들을 기다려 보겠니 한 번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곤 하지 내가 외로울 때 걱정하지만 슬퍼할 때나 기쁠 때나 매일 너의 곁에 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그만만의 진실들은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불쩍해하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네 나도 언젠가는 나의 친구에게 가슴에 울다는 말을 할 거야 네 오래 서울동안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하게 들려졌던 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었던 바로 그 노래